뒤에서 한 번... 지루하면 쉬었다 하고 그래 네네, 해소에 가겠습니다 아, 저기 저기 사람 바꿔 네네 혹시 모르잖아? 뒤에서 잡힐지 아, 저쪽이 너무 안 잡혀 없어 얻어라 저...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에 예, 예 고기가 오늘 하정일 여기입니까? 양간장님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탈 안 하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낚시하세요 아무 때로 왔다 갔다 한다면 저 앞에 가서 하시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규칙이에요? 아, 네 몰랐습니다 아, 손만 좀 보고 싶다 아, 이거 저에게 입질이 없네 네 어제까지 잡혔던 고기가 어디 갔을까 응? 야, 준현아 입질 없어? 예, 앞에도 없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갚는 게 나아요? 빨리 갚는 게 나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서 이러고 있잖아 이거 삼치 한 마리를 우승하는 거 아냐? 불길한 예감 영見이에요 아, 예. 여기에서 전시는 게 나아요 네 지금 여긴 마치고 아, 장계가 사로잡고 아유, 봉달이! 손맛 좋았겠는데? 아우, 야. 문어 같았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래요? 뭐?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래야? 뭐야? 이거 뭐예요? 낚시철? 어, 뭐야? 뭐야? 물린, 물린, 물린 거야?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쟤 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조스! 조스! 뭘 끌고 가는 거 아니야, 통발을? 내가? 조스! 저거 끌고 가는 거 같은데, 물고기가? 저게 뭐지? 뭐예요? 야, 고래가 끌고 가는 거다, 발 잡아. 고래가 끌고 가는 거다, 발 잡아. 비트. 고래라는데요? 고래 같은데, 고래? 고래? 아, 고래? 상괭이? 선장님, 지금 그게 뭐야? 네? 상괭이? 아니요, 아니요. 부표. 조류가 빨라서 그래요. 아... 부표, 부표. 부표. 그 그물로 온 그런 부표 있죠. 살다 살다 별걸 다 보네. 난 저게 뭔가 했다. 와, 고래가 끌고 가는 거야? 와, 무섭다, 고래. 곱히는 위에. 갑시다. 갑시다, 답 안 나오겠다. 어디서 몇 마리 나온다고 전화 왔다. 한 시간 반거리 가겠습니다. 아이고, 돌고래 시원하 구경하시죠. 어디? 여보세요? 잘 모르고요, 어디. 야, 샤들이 있는 거 볼까 소상한데. 어디? 여기요? 야, 샤들이 있는 거 볼까 소상한데. 돌고래 보러 가자. 네. 저까? 그 자ship... 와우! 오우, onaintrodu. 그 자식. 오우, onder!! 아 돌핀 반가워 돌핀 점프 한 번만 해줘 쟤 몸이 커서 점프 하겠냐? 어디 갔어? 우와 엄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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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었어 우와 귀여워 여기 사방이 다 돌고래야 우리 돌고래한테 포위된 느낌이야 거의 하하하 미치겠다 야 이거 진짜 우와 몇 마리야? 우와 몇 마리야? 유네스코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엄청 커 대박 우와 이야 얘네 우리 갈타 일부러 보이네 prit 훠 펜트에 서서 난 널 빌러봐 흥분한 마을이 남기고 주파수를 맞춰 남아올려 보내 가지 여기 먹이사냥 막 하고 있고 돌고래가 얘네 있으면 삼치가 없다는 게 학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없지 없지 얘네가 삼치를 먹잖아 입에 물고 돌아다니는 거 찍혔던데 뭐 좋다고 자 출발하시죠 이제 뭐 좋다고 하고 있었는데 허무하다 이게 더 재밌어요 돌고래 구성이 더 재밌어요 돌고래 구성이 더 재밌어요 왜 일어났네 쟤? 야 돌고래 못 봤지? 네 돌고래 때가 엄청 불안하였어 거짓말 아 진짜로 아 그걸 왜 안 깨우고 지금 깨워요 아니 뭘 깨워 나도 저기 처음 봐가지고 목이 바빠 죽겠구만 빨리 일어났어야지 와 돌고래 때가 있어요 돌고래 때가 엄청 아니 몇백 마리가 돌아다니라니까 몇백 마리가 일어났네 아